우리 좀 이따 봐요. 안녕! 저희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! 귀여워. 이거는 다미이가 산 코코아 포르텐 참가물 우유입니다.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제가 원래 연어를 좋아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 이유가 우리 팬분들 때문이에요. 맞아요, 여러분. 잠아요. 자면 안 돼요. 잠 깨줄게. 여러분 화면 조정도. 연어를 좋아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 이유가 우리 팬분들 때문이에요. 정말 아늑한 공간이네요. 너무 좋습니다. 걷어볼까? 너무 예뻐요. 여기 경치가 너무 좋다. 너무 예쁘게 나와요. 그리고 안 돼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